안녕하세요. 저는 해법영어 교실에 다니는 다행윤 해법이 이민경입니다. 제가 영어학은 2년 넘게 다녔는데 예전에는 영어를 잘 몰랐는데 지금은 문장도 많이 읽을 줄 알고 단어도 많이 읽을 줄 알고 단어도 많이 외우고 그리고 방학 때는 위법 특강도 좀 들어서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Q. 영어학과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? 친구들과 영어를 재밌게 하는지? 월요일은 친구들과 다같이 스피킹해요. 친구들이랑 같이 월요일에 수업을 하니까 제가 더 영어가 재밌고 더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Q. 영어학과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? 마지막 주에 영화보는 것도 좋고 마켓데이도 1년이나 2번씩 하니까 좋아요. 잘하면 도장을 받는데 그 도장을 돈처럼 써서 어떤 물건을 사는 음식도 사고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. Q. 영어학과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? 못해. 너무 예쁘네요. 교수님의 부모님은? 동네시아 왜냐하면 부모님처럼 영어실력을 쏙쏙 잘 키워주시기 때문에 영어학과 학교는 재미있게 하고 열심히 하니까 우리 태법영어교실은 수임도 하고 동영상도 봐서 더 재미있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. 우리 학생에 오면 영어공부를 잘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친구들도 재미있게 영어공부를 쓰면 좋겠어요.